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숭샘은 사인 받아요 숭샘 사인 한 번 올려놨을까? 숭샘 사인 한 번 올려놨을까? 숭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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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얜 진짜 숭샘 21번 야경봉 37번 김중창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바로 반대! 가자! 와, hashtag 1,2,2 1,2,1 계속 되겠다, 잘한다, Kasin 빨리 bounty 너무 힘들어요. 내 허벅지 너무 좋아서. 너는 다 끝냐라. 네. 너무 힘들어요. 내 허벅지 너무 좋아서. 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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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진아. 우진아. 우진이가. 서준아. 서준이가. 종현아. 가보자. 가자 가자. 이거. 꼬 Hook. 여기. 호의식. 그가 grлан다면, 경과면을 써 TV. internship. 가금으로, 엄청나게 CAMBS. 창밥이 메itt인데요. 그곳에서 납던다. 제이크 kolay트. 내 몸에 있던 것 같기도 하고 내 마지막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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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볼 나가면 라이프가 들어가고 업 앤 다운, 슬라이드 전체 유닛이 깨지지 않게 힘들 때 전체 유닛이 깨지지 않게 힘들 때 재윤이랑 담아 바꿔 봐 본중이 나가면 채우세요 제 파울이 오오 제 파울이 오오 오오오 오오오 사인 아 비리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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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아이스 재웅이 둘러 재웅 아이스 블루 블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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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나 닮았다 한 거야? 네. 닮으신 거 같으세요? 아니요. 이게 물고기예요? 약간 반이면 반이면. 물고기 닮았다 한 건가? 좋아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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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카메라 새로웠습니다. 뭘 새로워 계속. 너무 뜨거웠어요. 근데 오늘 팬들과 함께 왔어요.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너무 뜨거웠어요. 진짜 뜨거웠어요.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 것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너무 더워서. 너무 좋은 모습을. 너무 잘 래시하는 모습. 멀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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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더웠는데. 팬분들 덕분에. 재밌었습니다. 네. 훈련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경기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많은 팬들을 응원해 주셔서. 훈련 공부도 좋고. 경기장에서 우연소리가 너무 힘이 돼서 좋았고. 그 다음에 경기장 찾아오고. 경기력 승리에서 끝날 때. 선물하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드리죠. 이런 이벤트는. 캐릭터에서. 큰지 않은 부분들인데. 감독님 비롯해서 스태프들. 선수들. 분위기 좋은 환경 속에서. 훈련 마무리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상당히 무더운 날씨였고.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많은 팬분들께서. 또 찾아주셔서. 우리 선수단한테. 큰 힘이 됐고. 감독으로 부임하고 난 이후에. 첫 오픈 트레이닝이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주셔서. 사실 좀 놀랐어요. 너무나. 또. 팬분들 덕분에. 높은 집중력으로. 우리가 원하는. 훈련의 퀄리티로 잘 나왔던 것 같고. 아주 만족스러운. 오픈 트레이닝.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은 경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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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